존경하는 58만 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오곡이 여문은 풍요로운 한가위입니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 이웃과 함께 한 해 동안 땀 흘린 서로를 격려하고 반가운 마음을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연대와 배려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둥글고 환한 추석의 보름달이 모두의 고단함을 어루만지고 행복한 기운을 가져다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에도 누군가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분들께 특별히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들이 이어지도록 시흥시가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충만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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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